정부와 대통령실,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대책과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. 협의회는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뒤 열리는 두 번째 회의입니다.